오늘 제가 목적을 정했습니다. 이 게임 자체가 엔딩이 없어요. 오랫동안 살았는 거잖아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마무리할까 고민을 해봤거든요. 그래서 레포대 시스템을 좀 사용했습니다. 레포대는 아시다시피 네 명이서 루트를 클리어해 나가는 시스템이잖아요. 총 기한은 일주일. 근데 이 중에서 한 명이라도 죽거나 아니면 다쳐서 병사를 한 거나 그러면 처음부터 합니다. 뭐야 형 3코 있다고 하지 않았어? 그러니까 3코예요 그게. 죽으면은 다시 하고 또 죽으면 다시 하고. 이게 총 3코인데 만약에 이걸 살아남지 못한다. 그러면 이걸로 끝내는 거야. 점점 힘들어지네. 그래서 어떻게든 리트가 이제 3코인인 거죠. 그러면 먼저 한 명이 죽고 남이 두 명 살면은? 그러니까 그걸 이제 처음부터 해야지. 아 그러니까 3코까지는 이제 이어하기가 가능한데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인당 한 목숨씩 있다고 생각하면 네 인당 한 목숨이 있어요. 만약에 그 한 목숨을 제가 개판처럼 쓰거나 하는 거면 개같이 욕먹어야죠. 혼자 무리해서 개짓거리하면 그냥 내가 발목 싸가지고 쓰러 튼 다음에 그 질질 끌고 당기면 되겠네? 그렇지 그렇지. 결과적으로 본인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그러면 전혀 생각을 안 하시네. 그러니까요. 맞지 맞지 맞지. 존보이드가 그만큼 자유도가 높은 거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짜봤고요. 건의사항 있으시면 말씀하셔도 됩니다. 그래도 형이랑 나랑 먼저 그 얘기를 했잖아. 목표가 있으면 좋겠다. 그래서 내가 아까 서버를 설정을 했어요. 지금 미리. 그래서 이제 좀비가 몰려오는 날을 설정을 할 수가 있거든요. 그거를 6일로 제가 지금 잡아놨습니다. 6일이 되면 좀비가 존매 몰려와요. 이게 보통 이제 일주일이 제가 시간 개설을 해봤는데 거의 한 하루가 30분이니까 3시간 박으면은 나 볼 땐 형 1시간에 이미 리트하지 않을까? 내 생각에 시작하자마자 한 명 좀비되고 시작이요. 오늘 존보이드 앵활보. 왜? 아 앵활데. 아 맞아. 형이 나름 안야끼네. 그래. 앵활데 하빵 존보이드 추석 기념을 한번 준비해봤고요. 안녕하세요 앵그리 보입니다. 최후의 시간이다. 이거 말 좀비다. 도시 가운데 보면 큰 파란색 건물 있죠? 거기 학교에서. 아 이거구나. 나 꽤 가까워요. 좀 걸어가면 돼요. 여기로 모이기로 그러면 내 이름은 김영규. 분명 어제까진 명예소방관이었지만 이젠 한낱 모이카트입니다. 모이카트야? 나 모이카트이다. 내 이름은 곽두팔. 아빠가 이상한 이름을 지어줬지만 준비 세계에서 꼭 살아남을 것이다. 난 오덕군. 오덕군. 아니 왜. 왜 멋있는 이름이야. 왜 그래. 덕군이한테 왜 그래. 되게 멋있는 이름이야. 아니 아니 부러워서 부러워서. 아니 내 이름은 그지같은 김영규인데 오덕군 진짜 개부럽다. 아니 덕군이 멋있는 이름인데 이거 되게. 나도 나중에 아들 낳으면 이름 덕군이로 해줘야지. 어 굉장히 불쾌해요. 덕군이를 무시하는 바라는 어 나 나 벌써 살아. 나 벌써 좀비가. 좀비가 왜 이리 많아요. 바로. 일단 달리자. 너희 좀비들이잖아. 두팔과 부잉. 어 백 케이크 졸라 맛있다. 뭐야 뭐야. 나 주차장이야. 어 주차장 어 가깝다. 어 여기 두들기고 있는데. 형 내가 형 찾으러 갈게. 주차장 쪽에 있어봐. 누구세요.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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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나한테 혼자 나한테 혼자 나 나한테 혼자 나 따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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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로 가야 돼 어디로 가야 돼 여기야 형 여기야 안녕히야 어이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나 죽을 거야 믿어봐 나 죽을 거야 각두판이라고 하는데요 빨리 들어오세요 여기 맞나요? 뭐야 쌍둥이인가? 어 뭐야 두풀개고요? 동생? 여긴 어디서 어디서? 아 예 빨리 와요 일단 저희 그거부터 자기 소개부터 하는 걸로 어떨까요? 일단 안정한 데서 합시다 따라오세요 다들 원래 이 사태가 나기 전에 다들 직업이 어떻게 되셨죠? 아 저는 소방관인데 소방관 잘리고 나서 유튜브를 시작했습니다 아 소방관치고 확실히 머리 스타일이 되게 특이하시더라고요 아 이거 누가 내려버린 자기인 줄 알았어요 아 이거 시청자들이 100만 원 주면은 사라고 해가지고 아 인정이죠 저는 그 프로게이머를 좀 꿈꾸고 있는데 아직은 그렇게 실력은 그렇게 뛰어나지 않지만 곧 미래에 페이커를 꿈꾸는 프로게이머 지망생이에요 혹시 어떤 게임을 하셨었죠? 저 스플래튼이요 아 오 그거 아니 그게 존맛 게임이라 프로도 없는 게임 아닌가요? 왜요? 뭐라고 하셨죠? 아 진정해요 잠깐만 그렇다면 그렇게 스플래툰의 예전을 갖고 있는 당신 당신의 정체는 뭐죠? 저는 사실 병원에서 간호사 지금 하고 있던 사람이세요 아 간호사 맨날 스플래툰만 뒤지게 한다고 짤리 못 뛰었는데 일단 돌아다니봐볼까요? 일단 나가죠 오 너무 어두워요 오 사람인가 봐요 문을 두덕이는데? 계세요? 으악 야야야 싸우지마 어젯해 싸우지마 미안해 다시 그다음에 죄송한데 두팔씨는 약간 도벽도 좀 있나봐요 환자분들 음식도 좀 뺏어놓고 그랬었거든요 잠깐 여기 치욕관으로 와보세요 발근대서 얘기 좀 하죠 어 여기 authors 오도구씨 네? 잠깐 저랑 따로 얘기 좀 하죠 네 무슨 유수인데 저도 얘기하는 것처럼 더하는데 남 있겠지만 여기 남자아장식이잖아요 stroke 아유 나 네 이름도 얘기한 적이 없는데 만나요? 요 지금 , 도벽도 있고 아무리 좀비 사태로 하지만 사람으로서의 정이 있는데 저희 이렇게 하죠 이상한 짓을 한 번 하면은 그냥 풀입시다 아 그럴까요? 나쁘지 않은 생각이에요 두팔 씨 안녕하세요 저기 왔어요 잠깐 저도 저기 덕표 씨랑 얘기할 게 좀 있는데 아 그래요? 예예예 자두기가 왔어 아 잠깐만 잠깐만 목소리 왜 이뤘어요? 뭐야 저도 솔직히 그렇게 남 잘 믿는 생각 아니에요 그래 내가 여기가 오면서 사람 4명 다 왔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저희 볼일 중인데 어떻게 해요? 여기 죄송한데 제가 엔차를 많이 당겨서 이만큼 찢었네요 좋아하셨어요? 지금이라서 그 축사일 아니에요 비엣댄스가 여기서 한숨 자는 건 어떨까요? 이건 뭐지? 아야야야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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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큰일 났어요 좀비가 몰려와요 어떡하죠? 진짜 너무 실려오지 아니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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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하나 둘 셋 하면 문 열 테니까 정리해야 돼요 이끄요 으아악 자 한두명씩 맡아요 오케이 하나 셋 으아 으아악 에이 밟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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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스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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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밟어 이거 저희가 일단 차부터 먼저 한번 좀 세려봅시다 근데 손라이 아니라 동투두가 아니었을까요? 아 예예 소방관의 일환입니다 운전할 줄 알아요? 그래서 소방관이었는데 운전할 줄 알지 않나요? 아 그런가? 아 빨리 빨리 차 다 들어주고 운전 되나 봐봐요 이름이 없어요 저희 어글먹어버려가지고 잘렸거든요 아 와 잠밟아 어 완벽 아 저 저 복잡으세요 완벽해졌어요 이제 저 이세계삼촌 찍어도 될 것 같아요 야 너무 많은데? 이거 그냥 돌로 안 가면 안 돼요? 근데 차 훔쳐야 돼요 어 저희가 어글을 끌고 그러죠 다가 섹시 소방관 출동? 최대한 비글비글 도는 거 어떡해 손 끄지 마요 다 배경먹어요 내꺼 루시따 여기있다 아 아 아 나한테 루시를 챙겨줄게 잠깐 차단 아 아 그러면 안 되는데? 아 아 잠깐만요 장전이 좀 이상해요 고기를 잃었어 고기를 잃었어 땡이에요 루시 살려줘요 아니 총을 누가 쏴가지고 개 몰려오네 여기 근데 어그로 끌어준다는 사람도 다들 어려웠나요? 그래도 총소리 때문에 어그로가 좀 분산된 거 같지 않아요? 아 아니에요? 빨리 와주세요 총소리 때문에 좀비 존내많아요 여기 하고 있어요 됐어요? 아니 어떻게 돼요? 신비가 존내많은데 어 사람이 너무 많아요 아 실례하십시오 아 아 아 아 아 살려줘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열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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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헬로 이왔 으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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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뿔렸어 아 아 아 아 개 이소 너 때문에 내가 어 됐다 괜찮아? 치료할때도 많아 먹을수록 나 저거에 이제 변신해 나 아 왜 자꾸 다 가 오자마자 일어난다! 어! 결로야! 뭐야 이거? 아이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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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형! 어? 나도 못.. 아이고 오자마자 다 가냐! 신경감이 설정놈으로 약간 더 더워지기 시작해 축하해! 첫 번 재판! 정확히 한 시간 반 했다 야! 배실 거 아니랄까봐 바로 배고픈 거다 아니 이 형 너무 친숙했어 지금 형! 전자렌지 돌리는 거 아니 너무 친숙한데 이거 야 신선한 냉동댕 햄을 어떻게든 먹어야 될 거 아냐 아니 근데 존나 웃기네 형 뭐야 학교 아래쪽으로 가자 어 나왔어 왔다 왔다 야야야야 천천히 하자 그래 해가리 해가리 빵 해가리 빵 해가리 빵 해가리 빵 하루 종일이야 나 하루 종일 때려야 돼 해가리 야 야 나 벌목꾼이라 존나 세 야 우리 뭐야? 어우 좋은데 야 이것도 차 쎄끈한데? 어 이것도 괜찮은데 할 수 있네 아 야 나 학기차 부러졌는데? 나 무기 있어 하카도 챙겨오긴 했는데 무기 죽겠다 야 야 6인승 차 어 나이스 나이스 일단 이제 파밍 좀 하고 가자 한입 한 소리 들렸는데? 아 어디서 이렇게 몰려왔냐? 돈까니네 비누라도 있으면 좋은데 기다려봐 한 번 해볼까? 다 어디 있어? 다 건물 안에 있는 거야 지금? 어 나 안에 있어 요리하니까 오르는데? 시어 나 요리 좀 기가 막히게 하고 싶은데 아 진짜 이해를 할 수가 없네 어 나 어머니의 밥상 됐어 갔다고 이동하자 응 오케이 갑시다 잘 모라만 주세요 아 드디어 우리 좀 여기서 앞에 주유소거든? 기름 좀 채우고 가자 손 챙겼어 아 뭔가 정리 한 번 해야되는 거 아닌가요? 그치? 내려서 정리해줘 차 기름 채우고 있을게 어 형 어디서 이렇게 몰려오는 거야 근데? 찐닿는데? 아니 우리 왜 이렇게 센 거야? 아까랑 너무 다른데? 느낌이? 여기 위에 슈퍼야 저 슈퍼에서 뭐 좀 털어 개 뭐 정리하자 오케이 기분을 좀 살펼게 이게 개 많아 음식이 너무 많아서 어 차콜렛도 있어 음식 존네 많아 지금 아니 야 너 가방에 뭐가 들었냐? 음식 그럼 그 음식 좀 넣어놔도 되죠? 너나? 다 타세요 이제 이동할 거예요 언제 쟤들이 빼먹을 중 음식 때문에 의심까지 한다고 야 내 알피야 나도 내 알피하는 중이야 저 짜증나게 하네 아유 훈훈하다 우리 가자 오케이 자석에 쓰레기 좀 버려놓자 아 씨X 내 차야 야 치우스게 일단 좀 넣고 야 너 씨X 그 과자 뭐야 끊었어 씨X 아이 괜찮아 야 차 좋은 거 많은데? 근데 일단은 정리해 너무 많은데요? 야 같이 정리하면 돼 간다 내 떨온 erton 빠바바바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밤 빼라바바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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ij think jaw Game 빠라바반 jij 적당히 돌리고 있어 오케이 오케이 거기까지 재밌다 개재받어 여기 아래 건물이 이제 고구ел이나 망치 이런 거 나오거든 털고 있어 봐 나 자동차 크런킷 슈타임 만들고 갈게 오케이 2층으로 올라갔어 오우 야 이거 뭐야? 뭐냐 이거 공장인데 아 아래 공장인가 봐 거기에 상자 모이는 데 있거든? 상자에서 파밍하면 돼 거기 되게 많아 야 여기 개많아 산, 망치, 스크류드라이브, 마채테도 있는데? 마채테 들어 마채테가 졸랐어 오케이 마채테 들어 나 소리를 어글 끄는 중 링보면 애들 좀 짤짤이만 좀 잡아줘 응 링보면 애들 짤짤이만 좀 잡아줘 링보면 애들 짤짤이만 좀 잡아줘 각장의 벽에 사랑하는 데 칼에 사랑하는 데 진짤이만 좀 잡아줘 링보면 애들 짤짤이만 찼돨이만 살려봅 한 마채 테이프 천천히 담아주신 사장님이 진짤이만